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시다. 이걸로 말씀 가지고 헤븐니 브레싱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성사미 하나님을 통한 헤븐니 브레싱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한 자는 눈앞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각종 문제와 사건 때문에 지금 자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삶이니까 차원이 다르지요. 불신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내용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서신의 처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헤븐니 브레싱을 절대적으로 누려라. 이유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삶에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완전히 속는 거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니까 거의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주신 헤븐니 브레싱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이거 뭐 상상을 말로 표현은 못하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여 속량 곧 죄삼의 축복을 주셨다. 만세전에 택정돼 받았지만은 아담 후손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속량고 죄삼의 축복을 주셨다.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절대 가치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이 권세 이것이 내게 주어졌음으로 이제는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손해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요. 오늘은 헤븐니 브레싱의 마지막 축복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평성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한국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업시켜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서 예배 때나 집회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감동, 성령은 우리의 감동을, 감정을 움직이는 사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의 감격이 되어 눈물도 흐르지요. 이것이 성령의 터치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 때문에 부흥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부흥회가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 많이 다니고 집회하는 장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요즘은 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때는 길거리 가면 부흥사경회, 부흥집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해서 사실은 부흥사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뜨거운 교회가 된 건 사실이었는데 이 부흥사들이 실수가 뭐냐. 인위적으로. 막 자기가 강사로 가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때는 요즘은 불길 같은 성령인데 그때는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랬어요. 성신이 그냥 임하게 해달라고 막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렸어요. 찬송이 막 책상 두드려가면서 북 막 치면서 사람 감동을,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불러 불러 임하여 주옵사삼. 이걸 말하지요. 사주를 다 부르고 또 한 번 더 부르면 사람이 말하지 막 북치지요. 막 눈데리자 하니까 감정이 확 솟아나요. 그리고 불러 불러 외치면서 그렇게 감정을 자각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의 역사는 감정 충만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무 한국교회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을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뭐냐.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말하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 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잠깐 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교회에 가셨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을 믿고 이해하도록 적용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계획 실행 적용입니다. 3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하시고 적용하셨다. 성사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위한 이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창세 전에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은혜는 지금부터 2주년 전에 이루어졌죠. 2주년 전에 이루어져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관리하셨다. 적용이에요. 적용.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주어진 해븐의 블레싱 하늘에 속한 실력한 복이 정말 내게 임하는 24 이 사실을 누리면서 25 영혼의 작품 속에 들어가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뭐냐 예수 거기서도 안에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다 믿음으로 예수 거기서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냥 듣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까지는 다 듣는데 믿지는 않는 게 문제예요. 듣고 믿음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뭐 율법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듣고 믿음으로 노력 필요 없어요. 전혀 다른 종교들처럼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역사하신 분인데 그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그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3위 하나님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다는 말하고 믿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1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임재해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없이는 연기가 못 나와요. 오는 길도 복잡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기만 해서 인도 못 받으면 못 와요.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고는 이 과제를 거쳐서 앉아있지는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실제로 성령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는 장면이 4경기 16장 14줄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도하드라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팀이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려고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발레트에 여자들이 앉아서 발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루디아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청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 유럽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배장사지요 비로도 같은 이런 자주장사 붉은색이 있는 백감 장사하는 분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라고 성경 기록했냐?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믿 깔아듣고 믿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가 안되면 교회가 앉아있어서 소용없어요. 듣기는 던데 하나도 안믿어. 안믿는 증거 실행없어. 삶속에 열매없어. 응답없어. 여러분이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사사.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듣긴이요 말씀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쳐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믿어 안 받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여신거에요 여신거에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사사. 전도 대상자를 보고 내가 하나님 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이 그분이 듣고 믿게 하여주옵사사. 그게 증거기대에요 증거기대. 갈라디아 4장 6절을 철제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며마 유혹을 받을 자니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 아버지.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이리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하나님 반대 하나님 하나님 또 좋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소속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을 지지 않아요. 하나님까지는 불신자도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안 나와.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자기를 놔줘야 아버지로 나오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 급할 때 아버지만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분이 브레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냐? 인치심의 축복이에요. 인쳤다 인쳤다 세밀하지요. 인쳤다 쉽게 말하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로마 사회에서 이는 뭐냐? 진품을 증명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인 것이고 각종 문서나 모든 계약을 찍을 때 도장 그 계약이 도장 찍기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계약은요 불변하고 유효하며 진짜라는 것을 나타나는 특별히 소유권 소유권을 표시할 때 인을 치는 겁니다. 내 거다 인을 친다. 과거에 가축 같은 가축을 들판에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 가축에다가 막 섞이니까 인을 칩니다. 불로 지져가 엉덩이 다 탁탁 찍어버리면 자기 거다 표시잖아요. 인을 쳤다 불로 가지고 그냥 인을 탁탁 쳤습니다. 짐승들도 심지어 자기 노예들 노예들도 인을 쳤어요. 짐승처럼 물건이니까 그 당시 인을 탁 쳐놨어요. 아무도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주인의 소유가 딱 되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표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배전세의 장구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끝내주잖아요. 끝내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엄청난 백그라운드지요. 로마서 8장 심지로 보면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오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준다. 특별히 에베소 4장 30대를 보면 이런 성령의 인체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체심이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믿는 순간에 오신 그 성령 예수의 영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꾸 근심하게 해. 왜 세상 가만히 자꾸 쳐다보고 자꾸 세상 관심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나둥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자꾸 있으니까 성령이 뭐예요? 안에서 근심하세요. 탄식하신다 그래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누구냐 완전히 보장된 신분이에요. 보장됐어요. 뭐 사람이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서론 가지고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 밤새도 잠 못 자고 그런 수준 아니에요. 폭삭 속았어. 거기 속고 산다니까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 인생을 낭비해요. 대부분이 다 서론 가지고 그 서론 이따가 없어질 거 그거 그게 목숨을 걸어요. 대부분이 다 그게 종교인들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돼요. 눈썹도 까딱할 거 없어요. 천만 원이 나를 둘러싸여 저주해도 저주 없어요. 아멘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이 그건 뭐 누가 말 한마디 저주했다고 그걸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평생을 일을 갈고 있습니까? 등신바보 쪼다 달쪼다. 다 속은 거예요. 그 서러운 인생 살면 되겠어요. 우리 본론 인생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완전히 보장된 인치심의 축복을 먼저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치심 받았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문제와 사건 속에 속아요. 문제사건 뭐 크고 작은 문제야 눈만 뜨면 오지. 죽을 때까지 옵니다. 문제사건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계속 힘들지요. 나 힘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속었어. 나 속고 있어. 나 피곤해. 나 속고 있어. 나 억울해. 완전 속았어. 그것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입니까? 그것 좀 손해보면 어떠고 여러분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완벽합니까? 욕 얻어먹으면 어때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덜킨 것보다 안 덜킨 게 훨씬 많은데 뭘 그래? 그거 덜킨 거 하나 가지고 그래 억울해해요. 숨겨난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렇게 서론 가지고 속고 속이고 저는 보면 그래 아 이 사람 엄청 속고 있구나 평안이 없네 얼굴에 평안이 없어 감격이 없네 기쁨이 없네 아직도 세상 내면의 갈등이 많구나 사단이 그냥 가지고 놀구나 보여 보여 그러니까요 이 복원 가진 사람들께 모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천국 말이 필요 없어 설명할 것도 없어 무슨 갈등하고 눈치 보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니면 이렇게 에바를 속해 아멘 거지 뭐라 그런 거 가지고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다 지금 서론이 생깁니다 라는 말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사단에게 속지 마 난 너는 내 거야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갓지지면 얼마나 가지지 배우면 얼마나 배우세요 손바닥에 손바닥 초등학문 배설물이야 그거 은혜 받을수록 다 버려야 돼 아멘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속으면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거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 있어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믿음을 확신을 가지면요 못 건드려 아무도 사단이 누구 건드리냐 하나님의 것인지 부처 것인지 이게 내 건지 내 건지 헷갈리는 사람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삼십자리를 찾으면서 건드려요 건드리고 갖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심부름하게 만들지 돌마이로 만들어서 맨날 심부름시켜요 사단이 심부름한 것들 많아요 헷갈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성삼의 하나님을 만족 못하니까 말씀으로 만족 못하니까 그거 딱 찾아다니면서 안 한다네요 굶주린 사자같이 들어오다니면 삼십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 흔들리는 것들 우리 사기 칠 때요 욕심 많은 사람 사기당합니다 주로 막 내 두 배로 죽게 세 배 죽게 몇 벌 그것도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요 버스간 졸다가 당하네 서리꾼들이 똑바로 딱 앉아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비식히 존다 하든가 다른 사람 넋빠진 사람 그거 수리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건드린 것들은요 이래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건 확신에 그어라 확신에 그어라 흔들리지 말고 문제사건 온다고 헷갈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영계 모든 신도들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 해분의 브레싱을 온전히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금주의학자 칼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반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 풍성한 비결을 내 삶을 사느냐 안달 모자려가지고 늘 힘들게 허겁지겁 사느냐 그 보금에 대한 반응이에요 불시향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놓쳐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해분의 브레싱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정체로 보정의 축복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해분의 브레싱은 뭐냐 보정의 축복이에요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보정 보정이란 말은 헬람을 알아보니라는데 당시 사용하는 상업용어에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이 보정이자 보정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고 할 때 미리 보정금을 주잖아요 내 이 집 살 거다 계약하면서 그 매매에 대해 확실하게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 기업을 영생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정해 주신 것이다 천국 기업이 너 것이다 보정해 주셨다 그게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보정 그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적인 축복이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신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다 소리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만 통행하신다고 그분이 인도 밖에서 기도하고 그분이 인도 밖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 역사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아멘 그분을 가면 되게 되어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에 예수님의 사람에 무슨 우울증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외롭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루가 매일매일 즐겁고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곤도구서 1장 22제로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주셨다 이런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따라 달라지면 곤도전서 3장 10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대어놓고도 몰라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 몰라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왜 속고 있냐 반문하잖아요 이 언약적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퍽퍽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감격 재생산 이게 안 돼요 은혜가 내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건조해요 살아요 드라이하다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치 자성가본 183장의 고백처럼 뭐라 나오세요 빈돌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 나의 영혼 영혼이 시들어 있어요 시들으면 안되지요 영적 상태가 시들어 있는 힘이 아무 힘이 없어 아무런 그런 활기가 없어 생동감이 없어 충만하라 그랬는데 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성공 못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응답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세상 말 인상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뭔가 생기가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기대가 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아멘 그런 세상도 그랬는데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세상에서 누구를 이기겠어요 이미 다 포기한 상태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은 계속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돌에 마른 풀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무슨 말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세요 나를 넘어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면요 나를 못 넘어섭니다 누구 한 사람 못 넘어선다고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담배는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한 담배가 충만케 내 영혼을 적서 주옵사사 넘치도록 적어 주옵사사 말씀이 확 섭섭해지면요 말씀이 나가면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에 헤엄을 져요 못 가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뭐요 무릎 신앙 영적 받는 상태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할 삶의 특징이 뭐냐 날로 새로워요 지루하지 않아요 늘 새로워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새로워 아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지난지도 보고 이번지도 보는데도 볼 때마다 사람이 막 새롭게 느껴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할 때도요 사업을 해도 사람 만나잖아요 직장 다행히도 사람과 관계잖아요 사람을 탁 보면요 이상하게 매일 보는데도 사람이 생동감이 있고 뭔가 새롭게 느껴져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날로 새롭도다 날로 세워야 돼요 지루 지루 끝났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지루해요 지루 그 말 그 말 그 말이 그 말이 햄말 또 하고 햄말 또 하고 똑같은 말 새로운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날 새롭게 날로 새롭게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학자식을 축복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라고 부르는 유진 피터스 이런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라라는 이런 제자도에 관한 책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 길이 천국이라니까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에요 목사님 지옥인데요 천국 그리 멀지요 그럼 안 돼요 천국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천국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환경 상관없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감옥이라니까 맨날 배고프고 맨날 강해 위험 바다 위험 동족 위험 또 뒤로 맞고 상관없다니까 바울은 다 넘어섰다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 확신이 중요하다면 그 말이에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영국 안에 성공하지요 영국의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기를 확실하게 보좌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행을 향해 가고 있다 내 밖으로는 매일매일 천국행이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도 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천국행 가고 있는데 절대 나를 가두지를 못해 헤븐님 파워를 체험하면서 미래 살리는 플랫폼 바수망대 이 안테나를 멋지게 그렇게 여러분 스님 받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에게 주신 해분이 브레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해분이 브레싱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내게 주셨느냐 왜 이걸 확인하시게 주었느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서러운 가지고 자꾸 살면 여러분은 서러운 인생이라니까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지만은 자식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해분의 브레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무리하는 6절 성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마무리되는 12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무리하는 14절을 공통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합니다 해분의 브레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뭐 되느냐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찬송이 해분의 브레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최고의 찬송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최고의 찬송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이 뭐냐 전도와 성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찬송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찬송이에요 성사미 하나님이 주신 이 해분의 브레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리추얼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신병철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부제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게 부제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행동의 힘이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일단 해보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일단 하면 여러분 운동하기 쉽지요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해보세요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2분만 하지 2분만 자전거 내가 5분만 타대요 5분만 5분만 타다 보면 30분 타요 그러면 한 1킬로 빠져요 뱃살이 똥배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할 것인가 하면 시작이 안 돼요 힘들어서 부작업을 한다 다시 가면 하지 그러면 5분만 자꾸 하게 돼요 하게 되면 5분만 100개 한다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생각보다 행동에서 역사에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아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있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 햄리텐삼 내 생각이 많아 뭐 주저주저 절대 성공을 합니다 주저주저 해요 주저줘요 소심해요 자기 수준에서 2, 3천나라 5천종족 복음아 어떻게 합니까 2, 3천나라 5천종족 어떻게 하냐고요 이 좁은 땅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하냐고요 여러분 동기호 때처럼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답하고 그렇게 한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이든지 설교 중이든지 예배 중이든지 말씀 딱 드리지만 바로 실시입니다 가족 회의 없어요 바로 실시 실패했냐 단 한 번도 실패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실시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설교도 안 해보고 계시겠다니까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계시겠어요 장로하다가 그냥 뭐 했냐 유치장 전도 맨날 유치장 가서 설교했죠 집사 장로 때 유치장에서 설교하는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맞는지 틀린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냥 그냥 막 영전 매체자고 막 막 그냥 집사 수준에 뭘 할 거예요 그냥 막 그냥 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 제 얘기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설교 연습이었더라니까 뭘 준비해서 준비하려면 무슨 나이 40에 신학 가서 뭘 뭘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서울 가라 바로 갑니다 어디 갈지 몰라 그냥 가 아브라함이 갈 뻔을 알지 못하고 가 가서 보면 하나님 길이 열려 다 열어줘 가서 가면 그냥 열리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안경에 장로님 보세요 민돌하고 열린대로 막 가 평신도 여자가 말이에요 문체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가서 그냥 팔라완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뭐 사전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맨땅에 그냥 최고 역사 이렇게잖아요 여러분 동키오테 아멘 햄릿 형 되지 마시고 동키오테 형 되시 바랍니다 그냥 막 그냥 직진하면 직진 다른 동기 없으니까 오직 보고만 하지도 않는데 무슨 누가 사단도 벌벌 떨어요 그냥 근처도 못아 맨날 주주주하니까 갖고 놀지 연계 못한 성도들 성사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븐의 블레싱 아멘 이 엄청난 파워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24시 누리면서 사도와울처럼 담대히 거침없이 그렇게 전구하는 크리스토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승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유신 해븐의 브레싱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소서 내게 인지심의 이 축복 이 보증의 축복 확실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가는 거리 나의 삶이 다 천국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택한 받은 자의 이 보증을 누리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